불 끄라고? 아 참 그게 뭐 무섭다고 불을 꺼요 알았어 알았어 참 별걸 다 그러네 이러면 되겠죠 돈 워리 이지게임 뉴게임 가겠습니다 뉴게임 아유 이런거를 도둑질 하네요 유 스틸 머니? 가보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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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질 하네요 도둑질 하네요 도둑질 하네요 키가 키가 뭐야 키가 뭐야 키가 뭐야 키가 뭐야 깜짝이야 게임이 무슨 시작하자마자 이래 아 깼다 깼다 아이 가릿 몇줄 채워야돼 트래쉬게임 빠랑빠랑 문 따 이 시키야 죽고싶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 이케.. 죽었다 어떻게 깨 어떻게 깨 아 어떻게 깨 아이 사진총 죽잖아 보이면 플레스토이 누구야 씨 봐 아 생각이 생각을 하자 띵크 띵크 아 보이면 플레스토라고? 언더스탠드 메이비 아이텍 픽처 오케이 저 사람 이 부끄러운거야 이케 다 벗고 있어가지고 사진찍으면 도망갈수있어요 ONLY YOU DO WHEN YOU SEE THE ANEMY 아아 언더스탠드 오케이 아니 이게 약간 반응속도 게임이 아닐까? 이거 하자마자 해야돼 보자마자 이새끼야 렛츠고 쏘리 퍼니쉬 오케이 어디야? 어 깼나? 깼는데? 아이 윈? 아 또있어? 준이 몇개야 이거 못깨면은 다 깼는데 아임 베리클로스 오케이 어 있는거 아냐 이거? 어어어 있네 이새끼 아아 두번넣다 Too good 네이키드맨 게이 겟아웃 요게임 진짜 다 깼다 이거 베리클로스 한줄 더 있는거 아니겠죠? 아 아 하아 워치 윈도우 앤 클로스 더 도어 이프 히츠라이 투 엔터 뭘 뭔 말이지? 워치 윈도우 뭔 말인지 모르겠네 워치 어 클릭 투 무브 아 폴드 라이트 클로스 도어 아 오오오 이거야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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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? 아 아 문이 4개야? 아니 이거를 이렇게 1인칭으로 봐야 한다고? 다 닫으면 내 장난을 멍청한 주인공아 하더 아 아 이 게임이 이게 이해가 안되네 아이돈 언더스탠드 아 어떻게 하는거지? 아 느낌표 마우스 예스 뒤에 있는거 아니야? 아 아 이거 죽었다 버그 메이비? 아 버그게임 트래시게임 리, 리, 리 스타트 할까요? 아 하하하하 어 어 돈무브 어 저 안에 있는거 아니야? 으아 아 내가 이게 움직이라고 되어 있는 게임인가? 설마 어 돈무브 저기 있네요 네이키드맨 겟아웃 어 어디야 여긴가? 잘못 골랐나 설마 오케이 아니 아 하하하하 시작하자마자 죽이면 어떡해 노란 문에 있으면 안돼요 일단 왔다갔다 해줘야돼 세 번만 쾅쾅 막으라고요? 아 방금 두 번 막았는데 쓰리 도어 믹스업 디스 도어 헬로우게임 디스 이스 쓰리 도어 어 I think I have to move 아 아 아 이딴 게임에 로직 없어요 아하 이거봐 어 떨뻐 일로 가고요 오 파운드 렛츠고 오픈? 오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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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트 클릭 투 하이드 오픈 오픈 퓠 어ほ calling 파트가 자주 바뀌네 아 그러고 다녀야 저때 바로 숨어야 돼 land 마우스 돌면 안돼요 눈 떼면 죽네 킵워치 힘 오케이 스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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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고 있는가 보다 눌러 눌러 스페이스 아 스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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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리 숨었나 아 안오나보네요 나가자 아 불안해 이러면 더 불안해 아 웨얼 아이유 천천히 슬로우 오케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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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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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죠 뭐 뭐 오케이 쇽 쇽 쇽 쇽 쇽 쇽 쇽 쇽 아니 아니요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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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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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13 people with a kitchen knife around his neighbor vision for a couple of days 사랑을 많이 주겠다네요 아 지지 후...하나도 안 무섭네 아니 누가 이런걸 무섭다고 하죠 그쵸 이지게임 돈비스케어엤드 아토일듀 낫등 이래서 공포게임 잘 안한다니까 너무 쉬워서 금방 하죠 적응이 됐대일까 어 이지 이지 도넛어리 뭐야 뭐야 와가가가가가 뭐야 뭐야 거야 그게 뭐야 감사합니다.